대구 기독교총연합회와 이단상담소협회 대구 기독교총연합회와 이단상담소협회는 신천지상담사 양성아카데미를 열었습니다. 대구CBS와 대구 기독교총연합회는 한국기독교2단상담소협회와 함께 이탈신천지신도를 기성교회로 복귀시키기 위한 신천지상담사 양성아카데미를 대구에서 처음으로 운영합니다. 금번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많은 참 안타까운 죽어가는 영혼들 잃어버린 양들이 죽게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고 또 교회가 금번 기회에 정화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신천지상담사 양성아카데미에 한국기독교2단상담소협회 진용식 목사와 신현웅 목사 김종환 목사가 강사로 나서 신천지상담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진행합니다. 신천지상담사